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뉴스 기사 인용문을 통해서 구어체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해랑 다른 건 없고요 다만 인용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 한 말 정말 말 그대로 간혹가다 독해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 공부하는 사람들의 질문 중에는 이런 표현을 정말 쓰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쓰고요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다만 빈도수 또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습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안 쓰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인용문은 좀 더 이렇게 바로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부터 같이 쭈루루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뭐에 따르면 그 다음에 CDC는 요즘에 아주 자주 보는 약자가 되겠죠 미국 질병관리센터 해가지고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까지 원래는 있어요 근데 P는 안 쓰고 그냥 CDC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들었죠? 새로운 개념 소셜 디스턴씩 디스턴스 하다는 거는 거리라는 뜻도 있고 거리를 두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씩은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가 되겠고요 또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많이 이제 듣는 단어 quarantine 해가지고 If you are in quarantine 하면은 누군가가 격리되어 있다 있는 상태를 가리키겠습니다 역시 quarantine 또한 동사로도 쓰입니다 Midwest 미국 중서부고요 그 다음에 request 너무 많이 봤죠? 어떠한 것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신청하다 require는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또는 어떤 뭐 원칙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 즉 상대방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한 반명 request는 좀 부탁에 더 느낌이 강하다는 그 정도 차이를 아시면 좋겠고요 anonymous, a-n-o-n 이게 형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anonymous 하면은 이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익명이죠 그리고 remain anonymous 하면은 익명으로 남아 있다 즉 자기의 어떤 신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뜻으로서 신문 같은데 이제 기사를 올릴 때 보면은 누군가가 뭐 인터뷰를 응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면서 he wanted to remain anonymous 하면은 그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기사에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fear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or fear of 라는 것은 of 뒤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for는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의미가 되겠고요 또는 뒤에 나오는 fear of 뒤에 나오는 것이 없도록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문을 보면은 의미가 좀 더 확실히 올 거고요 보복하다는 retaliate이죠 그래서 명사 꼴은 retaliation 보복, 되갚음, 안갚음 되겠고요 afford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살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 시간적, 또는 능력적 여유가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afford 다음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fford to 부정사가 왔을 때는 투 부정사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로 I can afford a nice house 하면은 명사가 바로 왔죠 그랬을 때는 나는 좋은 집을 감당할 수 있어 즉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 can afford to buy a nice house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take off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을 쉬다는 얘기죠 take off work 그래서 from work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위에 예문을 보면은 from을 빼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take off from work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paid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paid를 되어지지 않은 즉 급여를 받지 않은 따라서 무보수의 무급의 상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독해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 인터뷰 여기 인용문에 나오는 사람은 잘 아시는 미국의 큰 상점이죠 월마트에서 근무하는 customer service manager가 한 말이 되겠습니다 I am 64 years old 나는 64 64살이고 and according to the CDC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의하면 I should be staying home 짐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고 practicing 이건 훈련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따르다 라는 얘기 되겠죠 practicing social distancing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야 되고 and should be가 이어지는 거예요 I should be in quarantine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said a Walmart customer service manager 그래서 월마트에서 근무하는 고객 담당 관리인 어디에 있어요? 그 월마트가 in the Midwest 미국 중소부에 있는 월마트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했죠 월마트는 미국 전 지역에 몇 천 개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라 했냐 who requested 요청했대요 to remain anonymous 익명으로 남는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for fear of retaliation 아 뭐가 두려워서요? 안갚음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보복이 없도록 누구의 보복이냐 월마트 본사에서 어떤 그쵸? 너 왜 그딴 인터뷰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I can do that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거는 위에 자기가 했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집에 있어야 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따라야 하고 quarantine 격리되어야 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as I can as는 because랑 똑같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as I can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afford to take off work unpaid 아 무보수로 보수 없이 일을 쉴 수 쉬는 것을 afford 감당할 수 can't 없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한 말을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이 사람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글쎄요 나이가 벌써 64나 됐는데 은퇴를 해도 충분히 할 만한 나이인데 어쨌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맛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쉬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격리된다는 건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거고 집에도 머무를 수 없고 일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러한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그런 한 사람의 예가 될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 날짜 3월 23일 월요일 날짜로 벌써 감염 수가 지금 5만이 다 됐나요 그래서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정말 많은 미국인들의 반은 아니어도 최소한 한 2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내용 밑에 오셔가지고요 또 링크 보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늘 배웠던 멋진 핵심 표현 영작하는 것도 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기사가 발취된 것은 이 밑에 오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도 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재미있는 좀 유용한 표현이 있는 인용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